리눅스에서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 배포판 중에 Ubuntu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GUI 환경을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명령어 기반을 사용하는 경우에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령으로 MySQL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셔야죠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키시고요 MySQL install in 리눅스라고 해도 좋겠지만 자신의 배포판을 정확히 적어 주시면 더 좋겠죠 버전을 적으면 더 좋고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DigitalOcean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개한 이 MySQL을 Ubuntu 16.04에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명령어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copy&paste에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 수도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겠다 apt-get apt-get은 이 Ubuntu에서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이죠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엔터 그럼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정보를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끝나면 이제 수도 apt-get 해서 실제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MySQL Server라고 하게 되면 MySQL Server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설치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MySQL Client라는 게 설치가 되고 또 MySQL Server라는 것도 설치가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Y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엔터 그럼 이제 설치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중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new password for mysql root us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MySQL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root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그 root 사용자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그 관리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적으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전혀 쓰면 안 되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1, 6개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절대로, 절대로 이런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됩니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쓰셔야 돼요 엔터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엔터 그럼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죠 자, 설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MySQL Secure Installation이라고 하는 어떤 스크립트라는 것을 실행시키라는 얘기인데 저건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게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실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형체제보다 훨씬 더 쉽게 설치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설치까지 끝났으니까 MySQL에 MySQL을 사용을 한 번 해봐야죠 MySQL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U root 제가 MySQL을 여러분이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root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생긴다고 했죠 바로 그 사용자의 이름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만약에 egoing이라는 사용자가 있다면 여기에는 egoing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아셨죠? 마이너스 P는 나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엔터 그럼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거기다가 111111 엔터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성공적으로 MySQL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실습들은 바로 이 화면에 MySQL 저런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저런 것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동안에 실습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것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실습 이제 학습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